그래 그래 이 녀석아 그래 그래 반갑다 아 그래 그래 반갑다 웬일이야 나랑 게임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됐네? 난 근데 인간 쓰레기가 맞아 미안 왜 그렇게 말해? 일단 내 잘못으로 할게 아니야 아니야 넌 괜찮은 녀석이야 조금 병신같은 뿐이지 지나쳐 너 괜찮은 녀석이야 너 말본새 지나쳐 너는 영어 좀 되냐? 퍼즐이라는데? 개못하지 어허 나도 돼 가자 가보자 바로 가보자 바로 가보자 어 바로 가보자 들어와라 나 좀 존나라네 어? 들어왔니? 야 너 캐릭터가 존나 이상하다 야 너 존까지 생겼다 너 진짜 빨간 대가리 대머리에 그냥 너 닮았는데? 너 진짜 개 부셔졌는데? 야 근데 너도야 너도 한찬가지야 너 그리고 존나 아이언맨 짭같아 하하하하하 너도 존나 그 인형뽑기에서 뽑은 아이언맨 피규어 같은게 있어 아 왈바를 따라갈 수 없네 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질러 아이씨 블러드를 피를 넣어야 되나벼 찾아서 으응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어 이거 피어 이거 이거 피어 피잖아 넣어봐 넣어봐 아 맞아 여기 A 쓰라고 써있네 여기 이 양반아 여기 여기 들어가네 이 양반아 여기 A라고 써있는게 여기 있잖아 이 양반아 여기 이거 갖다 버리면 네가 뭘 할 수 있는 이 새끼가 너를 갖다 버리기 전에 가만있어 하하하하하하 야 뭔가 여기에 뭔 물건을 올려서 그 무게가 비밀번호일 것 같은데? 어? 어? 맞나보다 이건가 보다 이 피를 올려서 피가 뭐 묵무게가 얼마나 했다고 이 양반아 미안해 이 양반아 변막의 지랄하네 이 양반아 하하하하하하 어? 왜? 에이 이 양반아 여기 여기 딱 보니까 이거 이거 여기 책에 네모라고 써져있네 이 양반아 봐봐 봐봐 여기 여기 책에는 또 세모 흰색 책은 여기 세모 세모 여기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걸까? 열쇠 잠겨있는 곳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어 여기다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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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봐봐 너무 어둡다 오우 야 열렬 열렬 열린다 여기 열린다 여기 열린다 여기 일단 불을 먼저 키는 걸 찾아야 될 때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야 피자 야 여기 여기 어 불 키는 거다 해봐 해봐 아! 야 야 왜? 그래 네 말대로 진짜 여기 뭐 지어 아! 뭐야! 너 뭐 했어? 나 뭐 너 뭐 했어? 뭐 무슨 약간 배고프지 않은 소리 그니까 배고파서 꼬르르 소리나는 거 같은 소리가 났냐? 하하하하하하 요거 요거 뭐 닦는 거 아니야? 뭐 오 됐다 됐다 야 오육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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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배고픈 소리 해봐 해봐 엔터 그렇지! 아 나 진짜 하하하하 뭐해 이 양반아 아 이 양반아 네 열어 니가 열어 니가 열어 아 오케이 뭐해 이 양반아 니가 열어 니가 열어 하하하하 아 뭐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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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D D 혈액팩 얻었다 내가 넣고 올게 아 된다 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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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꽂는다이? 하하하하 빠때루 빠때루?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안에 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뭔데 뭔데? 아 뭔 소리야 이게? 배고파 너? 하하하하 진짜 왜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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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아 이거 스위치 여기 스위치 여기 스위치 여기 꼬마 여기 꼬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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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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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받아볼까? 여기 기부 힌트가 있던데 아 맞아 맞아 힌트 어 됐다 기다려봐 그 피 패턴을 보고 스위치 만지라는 거 같은데? 파워 패널을 어? 야 아니야 야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 여기 두 번째 줄에만 어디 어디에 여기 두 번째 줄 피에만 그림 그려져 있네 위아래 위 위아래가 있네 순서대로 말해줘봐 위 말해줘봐 위 아래 오 불 켜짐 불 켜짐 시발 미친 존나 천재야 너는 인준아 힌트 안 없어져? 아 시발 뭐야 여기 인준이가 생각보다 방탈출을 잘하는구나 그럼 나 혼자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너 엉엉 울고 있지 여기서 코끼리 판다 개 어 그러네? 뭐 사자? 사자? 사자야? 진짜 존또 모르겠어 마스크 힌트 써 발바닥에 뭐 써져 있어 염병 그러네 씨.. 아 아 1942 여기가 아니야 여기다 어디야? 나이스 가위다 나왔다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이건 반드시 현미경으로 가져가 영어를 영어가 써져 있단 말이지? 문자를 알파벳 뒤에 있는 세 자리로 대체해야 한대 A는 D B는 E A 19 81 렛츠고 왔어 왔어 뭐가 왔어 뭐가 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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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 빨리 빨리 뭐라해 뭐라는거야 알파이벳. 어, 알파이벳은 세 개를 밀어서 67的 XL 되는 것 같은데. B. N. W. Og! Og! 지르셨습니다, 형님. 어, 열쇠! 열쇠 놨어! 야, 이거 집어봐. 어, 이거, 이거! 거 charity가 아니라..? 원숭이? 1. 윤주라, 1. 잠시만 빨리 와봐! 빨리 갈게 빨리 갈게! 뭐 바나나 넣는 곳을 찾았어? 여기 오니까!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줘야 되네. 야 여기도 뭔가 있네. 이거 이거 동물별로 이걸 찾아서 색깔을 맞춰서 놔야 되네 여기다. 아 아까! 야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오 됐다! 어 여기가 열렸네! 여기가 열렸네! 여기 올려놔 일단. 올렸어. 어 그래. 어디 있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일본은 역으로 잃도록 되어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자. 밑에 여기 아라마 같은 게 적혀져 있네! 여기 여기! 이야! 이.. 곰, 원숭이, 사자, 소.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오! 야! 야! 오 뭐야 빨간 볼? 아 이거를 설마 넣어? 이걸 봐야 돼.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는지. 1. 1! 1! 3! 1! 1,3, 5. 맞지? 어 1,3, 5. 여기인가? 오우 쉣. 이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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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도 있다, C도 있다. 다 찼다, 다 찼다, 씨발. 삐삐삐차. 오, 8390! 이거 밑에 빠진다? 그라마테! 9898! 여기도 98이었는데? 8998 아니야, 그럼? 8998? 해봐, 해봐, 해봐. 존나 원소 주기율표! 저기인 거 같은데, 저기? 요거, 요거, 요거? 오, M5, A, M. 42번. 42번. 95. 459. 예스! 주사기랑 스크류드라이버가 나오는데? 얘를... 주사위에 2가 쏘져 있어! 10! 요거는 3이 쏘져 있어! 인준어, 인준어! 여기 확대를 해보니까 눈금이 되어 있네. 6! 9인가, 이거 10인가? 9! 10!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10! 됐다! 뭐야? 찍었어, 6915! 됐다, 열렸다. 어! 지랄을! 개잘 살아나네. 여기 안에 뭐가 있네! 어디, 어디, 어디. 휴먼 브레인? 휴먼 브레인? 네. 어? 휴먼 브레인에 U가 존나 크고 두 번째. 여기 뒤에, 뒤에, 뒤에. U. N이 존나 크네. U. U. N. 알료 땡 N. 찍어. 해봐. 아이. 했어, 했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진짜 루인이었어. 사자, 망치, 소? 이거 이빨 아니야? 이빨? 상어 이빨인가?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상어 카드 있잖아, 상어 카드. 아, 타이거 상어. 망치 상어. 황소 상어라고? sih! 타이거상어 3. 3X27 찍어, 찍어. gro姪도 다 찍어서 맞추네. 3, 4, 2, 7, 5, 2, 7, yeah!! 개심머 식자. 열쇠, 열쇠. 여러분. 열어봐! 여기 같은 거 열어서 그 상호를 얻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얼탱이가 없네, 씨디벌. 저랑 또 할래? 그럴까? 하나 더 할까? 여기 들어가지진 않는구나. 여기 비번 입력하는 거 있다. 이걸로 뭔가 여는 거 같지? 또따띠, 또떼. 오케이. 오, 사? 또따띠, 또떼. 또따띠, 또떼, 이지러워. 또따띠, 또떼. 좋았다, 임수. 그거야. 힌트를 주자. 그래! 이 서커스에는 여러 가지 쇼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셨나요? 프릭쇼. 어?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게 있어. 봐봐. 그러니까. 1935? 여기는 193, 1993? 힌트를 주다? 힌트를 주다 해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없겠는데? 해봐. 번호를 알려줘버렸는데? 포스터를 세이 1193. 몰라, 일단 가봐. 일단 렛츠고. 됐다. 이거 종이가 이거 보는 힌트인데? 기다려봐서, 기다려봐서. 아재요.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 아재요, 내가 아프지요. 아재요. 아, 또 어지럽다.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여기 여기 종이랑 타로 카드? 존나 많은데 타로가? 아, 타로가 존나 많아? 눈부신 해가 뜬 어느 날 아침. 외로운 남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마을에 도착하자 밤이 되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건가 본데? 위에 숫자가 써져 있네. 그 로마 숫자로 써져 있네. 아, 그러네. 근데 이거 숫자가 너무 큰데? 어. 힌트를 주다. 힌트를 주다. 카드로 이야기를 설명해봐서 잊지 말고 상자 안에서 살펴보세요. 1번은 10을 빼래. 10을 빼는 게 아니고 1을 빼는 거 아니야? 잠깐만, X가 10이잖아요, 그죠? 이거 16이잖아. 그럼 6. 2. 제발. 제발. 택다! 오, 10. 오, 10. 갑자기 라디오 주파수는 왜 나온 걸까? 아, 이거 그거다. 마스크. 마스크 개수랑 여기 0은 건드려지지 않아, 숫자가. 가운데 0이. 오.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의상인가 봐. 마스크. 하나, 둘, 셋. 이거 모자 아니야, 이거? 어디? 이거 이거. 어, 맞네, 맞네. 그럼 3? 그리고 의상. 둘, 셋. 셋인데? 됐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13, 13. 제발 지렸다. 지려, 우리 대박이야. 1, 2, 3, 5. 1, 2, 3, 6. 뭐야? 왜? 모르겠어. 아, 뭐야, 된 줄 알았잖아. 된 줄 알았네. 또, 또, 또.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씨. 다 꼈다, 이 씨발 게임. 같은 게임. 야, 아니 이게 이런 식이야?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맞췄요? 어디까? 2, 3, 4, 5. 아, 엄마가 pracuje. 아, 엄마가. ? 아, 엄마가 있다. 감사합니다.